지난 12일 뉴스K는 IMF 때 근무호기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공익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쓰이고 또 하루 1시간 상근을 하는 상임이사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의 연봉이 6천만원 그런데도 이를 봉사라고 한다는 사실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재단 측에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뉴스K는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면 언제든 정정하고 사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 세심하게 당시 보도를 살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보도에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인 법인카드의 경우 이세중 상임이사는 친구들, 교회 지인들과 업무와 무관하게 수차례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고 정태길 사무국장의 경우 법인카드로 이사장 선물용 건강식품까지 구매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확인된 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세중 상임이사가 하루 1시간 상근을 하고 연봉 6천만원을 받는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입니다. 재단 측은 이세중 상임이사가 유무선 업무 연락도 하고 수시로 외부 행사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근무로 치자면 저는 하루 18시간은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외국 출장에 부인을 동반했고 항공료 이외의 체류비에도 재단 돈이 들어갔습니다. 못다한 말은 추가 보도를 통해 할 예정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